아 너무 유명하잖아 걔는 너무 유명하잖아 딴~~ 생일선물은 플스4? 1억 감사합니다 전 지금까지 생일선물 받은 기억이 없네요 피자도 먹고 와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 먹고 와네요 일단은 빤스좀 파일도 자주쓰지 신형 100% GY GPYM 어? 저거 진짜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DTM 139 데뷔작 저건 의심스러운데? 저건 의심스러운데? 저건 의심스러운데? 진짜요? 지금 한탕 뛰러가야돼 힣 하하 흩 ": 하핰 하나도 이 하나도 하나도 돈이 7천원 밖에 없어가지고 한 방 뛰러 가야됩니다 아 맞다 방지 바꿔야지 킹스 바운티 짠 시청중 mgn200 멀로 포즈와 요정공주 책려단 1억 감사합니다 법사만이 할수있는 앵벌이라 할수있다 이게바로 이게바로 직업특화 앵벌이 아닐까 질사마법을 찍은다음에 아 잠깐만 아냐 아냐 일단 앵벌이를 하고 병력이 그대로있는게 아니라 병력이 다 죽었어요 병력이 그 조건 다 죽었어 어 뭐야 분노앞에서 탔네 파타아 하타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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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us 되게 중요한거 맞지만 불사조 나왔어 어린 불사존데 아 보석이 너무 없네 희생도 배우긴 배워야되고 어! 봉이 안 날았다 큰일날 뻔했네 확실히 다 죽는거지 아 농부가 잘 안주는데 농부가 안죽을 확률이 있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호! 그즈같은 농부 거즈같은 녀석 아 어디 괜찮은 위치 없네 옴디스크 정품 핫신작 SSM102 취향지격 뭐야 수세미네 뭐야 수세미네 오오 인쇄팔었다 아이 오토 못돌리나? 수세미네 김환자시리들 돈 왜이리 많냐 그만써라 플레인사이드2 수세미네 김환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리사이로 채우겠습니다 하윙 으으으윽 These are the two-man 플레인사이드2 자의 아잉 안돼 순댓밤은 이제 못먹어 나 거기 서는 순댓밤 못먹을거같아 새로 생긴 데서 백골론으로 장비 사서 갈고 프리스탈 만들자 500만원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마달못이라서 진짜 아무거나 다 잘 먹거든 순대국밥은 너무 고급이 맛있어 그래 그럼 피자지 피자 피자를 먹어라 건강해진다 피자를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원래 오늘 피자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밥 먹었어 수세미 사온 김에 밥을 해먹었습니다 따단 뒤 스님이 사논 수세미는 내가 주방청소 한번 다 썼다고 주방청소를 하면서 다 썼어요 각성 내가 주방을 다 뒤집어놨다고 해리키친 고든 냄새가 오면은 난 싸대기 때린 만큼의 주방이었어 욕을 안하고 그냥 날 때렸을 거야 근데 combo dreamed 말anse 주방란 똑같은 부언 테스트 최장 자 방금 management 사념 etc 안ها 오호 올바른 선택 요정런이 아니라 잠자리런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10만원만 먹읍시다 너무 털어먹으면 또 안되잖아 여기 또 4700원 있는거 아니야? 아 얘들 병력 줄이면 안돼 자 경험치란 말이야 3700원 개 빨라지고 있어 점점 아 저 손실적에 갓3를 하던 느낌인데 어제 10만원 그 불법 주차해놓은 해적때문에 다 털렸어요 3700원 개 쓰레기 아니냐고 가스 레벨이 35짜리 내가 죽였어 난 생각보다 센거 아닐까 컴에 불나서 폰으로 방송보는데 환불정 아 하아 아하 개좌 불러 개좌 불렀마 아하 다른 데네 1억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말만 해 언제든지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땅 파서 돈 벌고 있잖아 근데 땅 파면 돈이 나와요 땅 안 파면? 땅 파면 돈 나옴 아니 이제 나 외면해 흐흐흐흐흐 뒤에 거 해볼까? 아니 어제 돈 많이 벌었는데 개치사 한 놈이 버그 때문에 무조건 싸워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어 성기사 빼고 다 죽었어 리얼 개치사 한 놈이야 아니 캐스트 이벤트가 아니야 그냥 버그야 걔 관련 캐스트가 없어 오른편한테 말나를 뭐야 분노 채우려고 마법날리는거야 오른편이 한 마리 죽으면은 말나가 뭐야 분노가 2차거든 땅 파는데 분노가 굳으러 알겠.. 알았겠니? 이게 최저카된 오오!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룰이 나왔군 fib 고아들이 지옥가서 땅을 치겠다고? 지옥에 얘들 자리 없어 지옥 가득참 따 shootings 다윽 오 뭐야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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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저기 저 자리 뭐야 히트다 히트 나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왜 난 그게 싫냐 벌써 아 뭐야 나 진짜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나 진짜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근데 벌써 싫어 아아아아 아 그 배신맨은 막 해피나루도 유행시키고 저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아 내 힘의 눈 음 아 내 힘의 눈 근데 이렇게 꼬라박음이랑 이론상 난 지금 맵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죽일 수 있지 않냐 보스전 빼고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경험치를 못 먹어 그래서 보스전 때 그냥 털려야 돼 얘들 그리고 왜 요정만 기억하냐 수많은 잠자리야 농부도 죽었는데 요정만 가지고 그래 그 요정은 고용도 못해 요정도 나름 쓸만하거든 얘도 무방격이라 나름 쓸만해요 근데 고용 못해 초반에 요정으로 꿀바람 돈 금방 모으는구만 벌써 오만원이야 웃고 뜨는 사이에 히메른도 두개나 맞고 한탐 이상자는 분노때문에 절대 안될것같아 내 잃어버린 병력을 총원하기까지 돈을 모아야지 내 지금 병력 구상이 몸빵 하나에 나머지 서포터랑 원걸이거든 몸빵 하나를 순간이동같은걸로 그냥 앞에 보내버리는거 애들이 안오게 버프를 떡질한 다음에 계속 버티면서 마법으로 죽이는거지 근데 그럴만한 원걸이 유닛이 없어 돈 원 원걸이 유닛이 별로 없어 로얄손같은거 하나 고용할수 있으면은 되게 로얄손이 완전 만능 유닛이거든 느려 터진거 빼고 그리고 부활 안되는거 빼고 근데 왜 알순이 안나 이건 바로 옆에있네 3,100원 3,100원 저번에 멋진 빨간 용어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바탕 병력 구성한 다음에 그 지도 막고있는 오크 어떻게든 죽여야되는데 다른지역 가서 상자 몇개만 줘도 갑자기 좀 풀리는데 딴 딴 샹 샹 샹 샹 샹 샹 샹 샹 워크덱은 별로 같애 워크덱은 숫자가 좀 많아야 세지거든 근데 법사라서 지도력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가 없어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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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력이 낮아 대마법사는 차라리 버프가 되게 좋아가지구 충격이랑 그 방어력 감소 뭐 방어력 감소란다 방어력 그 댐감 50% 있잖아 대마법사는 진짜 좋은데 버프랑 디버프가 그냥 손을 훈련하면 로얄 손이 된다 근데 불마법에는 훈련 꼼짝 못해 그래 천만한 감사합니다 히메룬 여기 히메룬 고정지역이야? 이게 뭘, 뭐가 기준으로 맵이 고정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전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파란눈이 딸린대 어그럼런 ㄱㄱ 연속마법 마법 두 번 쓰는 거 쓰읍 한번 더 찍어야 되는데 오 또야 고하 여기 고개를 넘는데요 고하라니 고양이 하이 여기 처음보는 맵같은데? 아 자꾸 함정밥에서 조금씩 조금씩 죽네 애들이 근데 고객님 죽으면 안되는데 마법의 족쇄 마법의 족쇄 마법의 족쇄는 뭐지 희생이 뭔지 알기나 해요? 특수 능력이 차단된다 오 오 짜증나는 애 있을 때 저걸 멈춰둘 여기 또 마법의 족쇄 나오는거 아냐? 스크롤도 위치 고정인가? 여긴 힘의 룬이었는데? 아닌가? 흠 아 돈 돈 어느새 63,000원 모았으 개꿀이야 요정로는 진리다 병력 구성할 정도나 모으면은 더 모을 필요 없어 이거랑 치트랑 차이점이 뭔지 쉽게 번 돈과 어렵게 번 돈 이건 지금 나의 노력이 들어갔잖아 돈의 무게가 다르다 돈의 무게가 다르다 돈의 무게가 다르다 흠 치트를 썼다면 내가 과연 이런 파밍법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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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하고있으니까 옛날에 디아블로2 상점런이 생각나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сх 그 뭐야? 프루얼 퀵크니스 오빈인가? 그거 뜰 때까지 야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딴 아이씨 도서같은거 할필없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근데 7,000원에 대박이 잘 안나온다 7,000원은 진짜 잘 안나오나봐 나 처음에 두번 연속 7,000원 보고 진짜 한 20만원 모아볼까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로 안나오더라고 딴 어제 질렀던 룸마우사는 어디로 간거임? 걔가 쳐다갔다며 다 죽었어요 와 공방이 17이네 바로 옆에서 난 36,15인데 쟤 쟤 하이 하아.. 치트는 게임 외적인거잖아 멀리 갈 수 있나 내가 멀리 못 갈 것 같은데 순간이동 아 몰라 천산미가 돈이야 저기서 불화살나면 어떡해 아 천산미가 무시하냐 이젠 이렇게 아이씨 진짜 개똥갔네 저기 야 일로와봐 야 야 반응 안해지 이제 싸우기 싸우기 쉽나봐 대푸푸푸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야 이거는 돈이 아니라 룬 벌려고 하겠는데 나중에 나중에 요정런을 룬 벌려고 할 수도 있겠어 따다라라라라 따다라라라 아하 Pragyd 에이لا이이 씰 8만원 모았네 10만원 모았다 이제 아 도마뱀 점점 죽어 큰일났네 나중에 뭐 새로운 호그 찾으면은 땅팔 때마다 막 만원씩 벗는거 아니냐 정신룬 좋건 내가 죽였어 짱나게 해가지고 이거 두개가 지금 핵심인데 다른 맵 가면은 새로운 호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도마뱀 죽어버렸어 아 도마뱀 아 도마뱀 아 도마뱀 죽었어 이제 돈이 잘 안넣은가 돈이 안벌리는데 다 털렸나 이제 다 털렸나 이제 쇠고객 찾으려면은 다른 몇 가야되는데 다 털렸나 에이 거짓했네 에이 다른 등등에 찾아야겠다 고생했다 하아 하아 이제 조합을 어떻게 하냐 성기사랑 기사랑 같이 쓰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얘네 너무 역할이 겹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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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